리포터 생활. 어우 깜짝이야. 리포터 계획. 화삭. 조사관님, 22년쯤 됐으면 멘트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바꿔. 변하지 않아. 난 계속할 거야, 연애가 준 게. 이야, 저도요. 좋아, 주이. 생리. 크로스.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개그맨으로 기억되지만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을 싹 지우고 대한민국의 무대를 쥐락표락하는 뮤지컬 스타를 완벽하게 배탈. 아주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 당장 들어오라 그래. 어우 저 당장 들어오라 그래. 오늘 베테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하신 분이 오셨군요. 그러니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1년 동안 몇 번의 소원장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 보내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얼마나 바쁜 겁니까? 아니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목소리가. 주이도 사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 그리고 이거. 공투가 어색할 때 빨려 들어가요. 진짜. 굉장히 빨려 들어가요. 공투할 때 대본 보지 말고 하시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자. 이름. 이름. 정. 나 몰라? 정예수. 이름. 정성화. 직업. 나 몰라?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조사해보니 이 남자 과거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네 학창시절 예능 장학금을 받는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클럽 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장학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축제 때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저 친구는 이제 앞으로 예능 쪽으로 잘 될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친구에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자. 예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 연기 학원을 다녔죠. 그러면서 서울예술대학에 들어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제 소망이 이제 개그맨이 되는 거였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찾은 곳이 개그서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신이야. 근데 클럽 광으로 변신한 건 뭡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는 광이 아니었고요. 그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제가 6번을 가면 생민 씨랑 4번을 갔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게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동엽 선배가 너무 좋아해서 정성화라는 인재를 우리 이제 SBS에 뺏깁니다. 네네네네. 왜 나보다 신동엽을 더 좋아했습니까? 그때는 형님보다 신동엽씨가 훨씬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프로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배역과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프로와는 이제 틴틴파이브까지 이제 초대를 받아요. 맞아요. 틴틴파이브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가 괜찮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알고 있었다면 거기서 참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버 하다가 금방 잘리게 되죠. 네. 결국은 그 커다란 방송과 카이스트가 저는 정확한 진검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감초 역할을 하는 거지만. 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정말 희열이 있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았죠 저 당시에.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그때 생각했어요. 카이스트 랄파더로 쭉 가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어떤 시련이 오는 겁니까? 그 이후로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애매했던 거예요. 이게 잘되는 사람들은 그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지 못하니까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평생 안 쉴 거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일부터 이 내가 일이 없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그런 날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때 딱 아일랜드가 들어오게 돼서 연극을 하게 돼서 무대에 선다는 것도 이게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라는 것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뮤지컬이라는 곳에 입문하는데 뮤지컬 공부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워낙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제가 합창단 생활을 했었는데 뮤지컬에서 나름대로 잘 맞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사실 정성화 씨를 거의 완벽한 뮤지컬 탑 배우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맨 오브 라만 차. 그렇죠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핌껍 발을 뻗으리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때.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등에 뭐가 왔어요? 어우 땀이 막. 그렇죠? 이게 땀이 같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율이. 그렇죠. 딱 떠오르는 작품이죠. 영웅.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아홉시 뉴스에 나와요 정성화 씨가. 그렇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뭐랄까 이 마음가짐이.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레미저라. 정성화 씨가 저기 뒤에 있고. 여기요 레미저라. 어떤 기사에는 이제 자부심배표일이죠. 우리도 응원 많이 했는데 뭐. 휴 그랜트보다는 정성화가 더 잘했다. 휴장맨이요. 너 내가 싫어. 휴장맨보다는 정말 정성화가 잘했다. 진짜 최고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낀 작품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노래가 어렵다 보니까 제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한다라고 나름 어디서 좀 까불고 다녔지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레슨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작품이 옵니다. 뮤지컬 흥행 보증시표 정성화. 이번엔 신나는 부츠를 신고 대중 앞에 설 예정입니다. 킹키부츠죠. 엄청나요. 여장 남자거든요. 여장 남자. 제가 의외로 여장 남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래 뭐죠 배 나오는 거. 그 라카지에서도 여장 남자. 의외로 저는 여장이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여장 역할을 할 때는 진짜 저는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직이다. 나한테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여장이 너무 재밌어요. 관객들이 질썩 질썩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 노래들도 있는데다가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종합 선물 세트. 앞으로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아직 젊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 영화에 꼭 출연해보고 싶어요. 라라랜드. 이 모모랜드지만 그런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거의 1호가 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먼 미래 정성화 배우 정성화 하면 어떻게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공연을 십 몇만 원씩이나 주고 그 좌석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것에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주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 끝.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